박준태. 잡아당겼습니다. 강야호 측. 고의퇴로 펜슨 넘어냅니다. 박준태의 크린슬랩. 지금 완벽하게 잡아당긴 말롱놀인데. 박준태 선수와 그저 타석에서도 라인 드라이브 승리 타구를 만들었잖아요. 좋은 라인 드라이브 승리 타구를 만들었잖아요. 지금은 흑강 올려치면서 완벽하게 타구를 넘겼습니다. 이러면 김광선은 심리적으로는 많이 좀 어렵겠어요. 정키움이 말롱놀까지 터지면서 이번 이닝에만 6점째. 11대2를 만들었습니다. chu가완수를 잡아놓고 볼래. 그 다음에.